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선 막바지 뜨겁습니다. 누가 될지 여러분들 초미의 관심사 할 텐데요. 이 분야에 대해서 시원하게 말씀해 주실 분 나왔습니다. 김영환 전 의원이십니다. 최고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여론조사 지금 나오고 있죠. 최근 오늘 나온 건가요? 오늘 여론조사가 4개가 쏟아졌습니다. 4개가 쏟아졌는데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하나는 유선전화 그다음에 나머지는 A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트렌드만 지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오늘 조사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3일 후에는 투표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당원 투표예요. 당원 투표. 1일 2일 들어가고 3일 4일은 ARS로 오고 여론조사가 진행되니까 3일에서 5일 이후에는 지금 투표에 직접 들어가는 여론조사에 들어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의 여론조사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여론조사 마지막은 아닌데 이번 주말에 있긴 있는데 이제 지금 한때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큰 방향에서 보면 여러 조사를 다 놓고 보면 제가 7개 8개를 놓고 분석을 해보니까 역시 이제 대장동 사건이 터지면서 컨벤션 효과는 날아갔고 이재명이. 그리고 이재명 지지가 밑으로 하향하면서 대개 윤석열이 이재명을 제업하는 여론조사가 쭉 나오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5.18 그 소위 그 발언. 윤석열의 전두환 발언. 네. 전두환 발언. 그리고 이 반려견에 대한 사과 발언. 이 반려견의 사과 발언이 훨씬 큰 거 아니었겠습니까. 감정적으로 뭔가 기분이 안 좋은 그런 거고 실언을 했다. 망언을 했다. 뭐 이런 식의 반응으로 받아들이면서 윤석열의 지지가 급락하는 그런 현상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윤석열은 대개 볼 때 한 추세가 한 5 내지 7 정도가 내려간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내려간 거죠. 삽시간에 그게 많이 굉장한 거죠. 그러면서 이재명 지지는 조금 올라가고요. 또 반사적으로 홍준표 후보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격차로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그것이 어제 상황이었습니다. 어제까지 툭툭툭툭 떨어지는 지금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조사 결과는 이제 2, 3일 전인데 2, 3일 전에 23, 24, 25일 날 한 겁니다. 조사 결과는 진정에서 반등. 원래 있었던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는 게 떨어졌는데 이게 뭐 큰 실수는 아니고 조금 잊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또 노태우가 죽어가지고 지금 또 정신이 지금 딴 데로 가버리는 시간. 그럴 수도 있다 하는 실수할 수 있다 하는 동정 여론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반등이 시작되니까 대체적으로는 이제 이재명 우위로 윤석열이 서는 그리고 이제 어떤 조사는 홍준표는 이재명한테 지고 그게 이제 조엔 씨앤아이 같은 건데 한 4% 정도는 윤석열은 이기고 이재명은 홍준표는 4%를 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 김영환 의원이 분석하시니까 또 말로만 분석하니까 이건 그냥 말로 하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실제로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조엔 씨앤아이가 한 거거든요. 여기 이제 보면 조엔 씨앤아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요. 나 나오네요. 조사기관 씨앤아이. 조엔 씨앤아이가 23일부터 25일까지 한 겁니다. 한 천세풀 이상 한 건데요. ARS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맛보기로 우리 이재명 지사 대장동 책임이 어떻게 됐냐 보니까 이건 법률적으로 책임져야 된다. 갖다 가둬야 된다. 수사해야 된다. 이게 45.1%고. 특검 갈수록 어떻게. 도의정 책임이 13.4% 관리적인 책임이 합쳐서 이게 한 70%, 77% 정도가 나온 겁니다. 책임이 있다는 게. 책임이 있다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표를 찍지 않는 거죠. 이 사람이 나오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죽어도 찍는 사람이죠. 그렇죠. 책임이 없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로 보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론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목매하지 않고 또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문맥률이 세계에서 제일 낮은 국민 아닙니까. 경력이 제일 높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재명의 책임이 없고 유동규의 책임이다. 배임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또 집중적으로 나중에 분석하겠습니다. 그다음 거 보여주시면.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죠. 오늘 아침이입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은 37.4 대 33.8이니까 3.6 정도를 이기는 겁니다. 이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윤석열은 이기고 보다함 거. 보다함 거 보면 같은 조사기관이죠. 같은 조사. 이재명 대 홍준표는 이재명이 이기는 걸로 나오네요. 이재명 대 홍준표는 이재명이 이기는 걸로 나온 거죠. 아까 윤석열은 윤석열이 한 3.6% 이기고 지금 홍준표는 한 4% 지고 그러니까 격차가 한 7, 8% 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체감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네요. 이런 조사 결과가 오늘 나온 거니까 어제 뭐 저기는 지난주에 나왔던 갤럽도 그랬고 이거는 뭐 어떤 거는 10% 지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홍준표가 10% 넘게 나왔는데 이런 이제 말하자면 반등이란 반등이고 조사가 좀 잘못됐다면 잘못되고 튀는 조사가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조현 씨의 나이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리얼미터가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왔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리얼미터는 이제 그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이제 페넨 여론조사 이건 페넨 마이크를 먼저 거기에서 하는 여론조사입니다. 이걸 보면 여기에도 4자 가상 대결 시에 윤석열이 34.9 이재명이 32.5 안철수가 4.5 심상정이 4.4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재명 이것도 이것도 이기긴 이거는 이제 국민의당 경선 후보 4자 후보 이거는 지금 역선택이 작용한 겁니다. 이건 이제 조금 이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33.7 29.3이지만 격차가 오차범위 내에 있고 별거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많이 이겨야만 홍준표가 이길 수가 있는데 이거는 비슷한 상황이고 윤석열이 이재명을 앞서는 그리고 윤석열과 아니 그 홍준표와 이재명 사이는 어떻게 됐는지는 지금 여기가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거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하강이 멈췄다. 그리고 반등이 시작됐다. 윤석열이 이재명보다 위로 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지금 상황을 징조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올려보시면 네 이게 이제 그 조사에 이거 리얼미터가 이것이 이제 지금 대선 공감도 정권교체해야 된다는 게 50%를 넘어섰지 않습니까 네. 50.4 그리고 정권 연장률이 33.4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선거가 야당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정권교체가 60%인데 절대 정권교체가 50.4 가능하면 정권교체가 9.7인데 합쳐서 60.1이 정권교체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얼마나 이놈들이라기보다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의 적폐가 얼마나 심한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쭉 올려보실까요 또 좀 올려보시면 표가 있는 쪽으로 가시죠. 표로 여기 보시면 윤석열 대 이재명이 34.9 대 32.5로 윤석열이 앞서는 조사가 나온 거죠. 이게 뭐 지난번에 갤럽이나 뭐 이런 걸 보면 다 이재명이 앞서는 걸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거기 이제 이렇게 내려오다가 반등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꺾였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조금 더 올라오면 이거는 이제 흉준표 흉준표는 이재명보다 지는 걸로 나온 거 아닙니까 아까 이재명이 약간이지만은 윤석열은 이기는 걸로 나오고 흉준표는 지는 걸로 나오고 리얼 및 저 펜앤마이크의 조사 결과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올라가 보실까요 또 조금 올라가 보면요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것이 당내 야권 당내의 조사 이게 또 중요합니다. 이번에 우리 선거는 이걸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미미하다는 겁니다. 지금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한 3% 차이 난다면 1.5% 차이 나는 겁니다. 1.5% 50% 반영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것이 뒤집히는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지지자들이 여기는 이재명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지지자가 홍준표로 많이 가고 윤석열로 적게 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도 지금 유승민도 상당히 따라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이재명 지지 아까 2등으로 가 있던 지지 1등 거의 가까이 가 있던 지지가 이제 국민의힘 당내 후보의 지지도에 어떻게 하냐 하면 일부만 윤석열로 가고 많은 부분은 홍준표로 가고 유승민으로도 많이 가죠. 유승민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유승민이 어제 갤럽 조사를 보면 20%까지 가는 그런 조사가 나온 것은 야권 후보 적합도에서 문제가 있다. 역선택이 반영된 거다. 역선택을 오늘 정확하게 몇 퍼센트가 역선택이 되는가를 제가 도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요? 그럼. 보시죠. 또 리얼미타 거 또 있으니까요. 또 보십시오. 이게 이제 두 번째 거고요. 리얼미타인데 리얼미타와 오마이뉴스의 조사입니다. 아까는 조앤씨앤아의 펜앤마이크 이거는 리얼미타 건데 이재명 대 윤석열이 5%를 앞섭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 홍준표는 이것도 미미하지만 앞서는 걸로 돼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이 지금 현재 사자 가장대결에서도 이게 좀 엇비슷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 홍준표 또 이재명 대 윤석열 이거는 이제 엇비슷하게 나오고 이재명 대 홍준표가 많이 지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홍준표가 많이 지는 걸로 나오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바로 잡혀지고 있다. 사자 후보의 적합도에서는 미묘하게 홍준표가 이기는 거 있지만 사자 대결에서는 대체적으로 이재명 대 윤석열은 윤석열하고 거의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같이 나오네요. 이재명 대 홍준표는 지금 지는 걸로 5% 지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여론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의미. 그러네요. 세 개의 여론조사기관이 같은 내용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도표를 다시 보면 어떻게 해서 이런 가상 대결에서는 지는 홍준표가 사자 국민의 야권 후보 적합도에서 이기는가 그것이 어떻게 흐르는가 하는 것을 분석적으로 보여준 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거 주셨나요? 네. 드렸습니다. 없다는데요? 없어요? 그럼 다시 한번 주시겠어요. 이게 중요한 건데 그래, 그래, 그래. 지금 말하면 다시 한번 이거는 여기서 처음 비는 거니까요. 네. 얼른 주시죠.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 그래, 그래. 추세가 그동안에 사과 발언, 사과 사진 발언 때문에 상당히 꺾이는 거 가지고 홍준표 후보 측에서 고무적으로 했었는데 오늘 나온 조사가 이렇게 그동안에 추세하고는 달리 추세 꺾인 게 바라자면 바닥치고 반등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요. 역선택,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 분석해 주신 대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 들어오는 여론조사 했을 때 유승민과 홍준표 쪽으로 많이 가둬라 하는 얘기죠. 얼마나 그러면 그게 갔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갔느냐. 조금 미미하느냐. 의미 있는 숫자가 가느냐. 그런데 이제 상당한 부분이 의미 있는 숫자가 가둬라 하는 얘기죠. 네. 왔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보내는 걸 잘 못해가지고. 저한테 문자로 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문자로 주시면. 아니면 저기.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이런 거 준비한 거 아니더라도. 이거 보내질 않았네. 제가 누르지는 않았습니다. 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언세가 있으시니까. 그게 아니라 콤맹이나. 손가락이. 손가락이. 아유. 여기 지금 언세가 있으시니까. 예. 저 받았습니다. 자. 그럼. 아이고. 저도 이렇게 나이가 있어서 어리버려 합니다. 자.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야. 이게 의미 있는 숫자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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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자 열린민주당 지지자 이게 또 가는 게 있군요. 이건 의미 있는 표가 없습니다. 이걸 직접 만드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야. 이 표 만드시는 거 대단하신데요? 지금 이제 만든 거는 제 아내가 만들었고. 자유하시는군요. 이거를 이제 공감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여론조사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다른 것도 비슷하니까요. 네. 어떻게 표가 이동하는가. 네. 사자 대결에서는 이제 홍준표 지지가 18.1 정도 나올 때 윤석열 지지가 30 정도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이강 이중이라는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이낙연 있을 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자 지지가 되니까 홍준표가 1등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윤석열 위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때 그 표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지금도 여기 조사를 보면 사자 대결에서는 윤석열의 우위에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도 이 야권 후보 적합도에서는 홍준표가 우위로 간단 말입니다. 그거는 이재명이 없어지고 난 뒤에 이재명을 찍던 사람들의 표가 어떻게 분산되느냐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를 한 겁니다. 우선 호남 지역 호남 지역 유권자들이 이재명이 없어졌을 때 없어졌을 때. 여론조사 문항에서 이재명이 없어졌을 때. 야권 후보 적합도라고 물었을 때. 야권만 물어봤을 때는 홍준표한테 44%가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윤석열한테는 13%가. 호남에서 압도 적은 차이로 홍준표 를 밀고군요. 왜냐하면 지금 호남 지역 사람들 가운데서는 민주당세가 강한데 민주당에서는 이 윤석열은 완전 배반자.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의 배반자이면서 자기들한테 칼을 들이대는 사람이 그리고 조국을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44대 13이 되니까 배율로 3.4배가 홍준표한테 간다. 네. 홍준표한테. 또 민주당 거기에 보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많이 갔을 건데. 이 민주당 지지자들은 홍준표한테 50%가 가고 윤석열한테 13%가 간단 말입니다. 호남이나 민주당이나 윤석열은 비슷하네요. 민주당 지지자가 더 가죠. 더 가는 거죠. 아니 윤석열하는. 윤석열은 호남이 아니라 비슷한데. 이거는 홍준표는 호남 지역보다도 민주당 지지자가 더 가네. 그렇지. 여기는 민주당 지지자는 철천지 원수지. 지금 윤석열을 찍는 사람들은 철천지 원수지. 이거 뭐 그래도 정의야. 그 사람도 정의야. 그래서 이루고 가는 거지. 홍준표는 못 찍어 나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13%고 홍준표 찍어서 홍준표를 찍어가지고 떨어뜨려야지. 그렇게 우리가 해야지. 이게 50%가 되니까 3.7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올리실까요. 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이라는 당 아시죠. 민주당의 2윈대죠. 그렇죠. 거기에는 홍준표가 38%가 가고 윤석열이 11%가 가서 3.3배가. 속도적으로 홍준표가.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국정수행평가가 잘했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쪽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은 홍준표의 51%가 가고 윤석열한테는 11%가 가니까 4.7배가 갑니다. 이건 대깨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깨문들. 대깨문들일수록 더 벌어지는. 더 벌어지죠. 그다음에 대장동 검찰 수사가 아주 잘 됐다는 사람. 아주 잘 됐다는 사람. 그 사람은 홍준표가 50.7% 윤석열이 13%가 가니까 3.7배가 간다. 또 대장동 특검 도입에 반대. 이런 조사를 한 여론조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면 여기 나온 거죠. 대장동 특검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검 도입 반대하는 사람 오죽하겠습니까. 52.8%는 홍준표로 가고 윤석열은 11%로 가고 4.4배가 된다. 이것은 10월 25일에 공표한 26일 현관의 홈페이지 100대의사가 공개한 공정의 조사 결과를 인용한 거다. 이렇게 지금 이재명이 사라지고 나면 이재명을 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분산돼서 가기 때문에 홍준표한테는 3배, 4배가 가니까 홍준표가 1등으로 올라가고 윤석열이 2비등으로 올라가는 거다. 지지율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가 됐어요. 그것이 역선택이다. 그게 역선택이죠. 그러나 이거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갖고 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이번에 국민의힘을 하는 거예요. 50%가 이걸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4수로 분산되다 보니 이게 표 차이가 아까 보신 것처럼 그렇게 11점 얼마가 가도 윤석열이 원래 높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18점 얼마에서 30 얼마로 올라가서 그 차이가 한 4, 5% 내지는 6, 7%가 되지 10% 20%가 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1차 컷옷 때도 그랬고 2차 컷옷 때도 다 졌습니다. 야권 후보 적합도에서. 왜냐하면 여당 찍는 사람들이 가서 홍준표를 찍어주니까. 홍준표, 유승민으로 가는데 반반 가면 우리가 이기는데 이게 홍준표로 많이 간단 말이에요. 유승민 보다 홍준표로 많이 가죠. 많이 가죠. 압도적으로 많이 가죠. 왜냐하면 유승민은 안 될 거를 보고 홍준표는 자기들이 밀어주면 될 걸로 보니까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피가 땡기기에는 유승민한테 더 땡길 거예요. 역차변에 있어서 밴드웨그는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홍준표가 아니죠. 유승민이 더 땡기지만 밀어줘봐야 안 될 사람이니까 밀어줘서 될 사람한테 가는 거죠. 그리고 홍준표가 나오면 저기들 쓸 카드가 많잖아요. 막말한 거. 돼지부터 시작해서 많으니까 홍준표 나와라 나와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역선택에 글로 가서 그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홍준표가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금 4자로 분할되는 이거는 이겨봐야 5%예요. 10%를 이겨야 5% 되는 거 아닙니까? 50%니까. 지난번에 2차 컷오프에서 8% 졌다고요. 윤석열이. 야권 후보 적합도에서. 8% 졌지만 그때 0.7이었잖아요. 70% 반영하는 거. 그러니까 70 곱하기 연원조사 8 하니까 5.6%를 졌거든. 그러나 이쪽에서 많이 이겼기 때문에 4. 몇 퍼센트를 이겼거든요.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기 때문에 그런 2차 컷오프에도 졌거든요. 그런데 3차 컷오프에는 더 좁혀지거나 비슷한데 그래봐야 10%를 졌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야권 후보 적합도에서 저기가 홍준표가 30이고 40이 나왔고 윤석열이 30이 나왔다. 그래서 10을 졌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유승민하고 원희룡도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한 2, 30 빠지고 하면 70 남은 중에서 40대 30이 됐어도 10% 져도 5%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곱하기 0.5니까. 그러니까 50% 반영이니까. 그러니까 5%가 지는 거다. 그런데 우리 당원들 조사에서는 어떤 조사에서도 어떤 지금 현재 조사에 나오는 것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자에서 조사가 약 17 맞이 20 정도가 윤석열이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차이 나요? 그럼 나오죠. 50대 33, 50대 35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보다 우리 실제로 하는 투표는 두 배 더 강하게 나온다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 국민의힘 지지자는 그냥 보통 야권 지지자는 정권 교체 지지자는 사람들이고 이번에 투표하는 사람. 적극적인. 책임당원이죠. 책임당원이죠. 말하자면 혁명수비대들이 하는 거예요. 그냥 여론조사하고 다른 거지 이게. 혁명수비대들은 통밥이 다 굴러가는 사람이야. 이번에 선거하는데 윤석열이가 와서 유세하면 좋겠나. 홍준표가 와서 유세하면 좋겠냐. 이걸 다 계산하는 사람이야. 선거를 막 수도 없이 치워본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여론조사에서 15%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 책임당원들이 투표할 때는 30%가 나온다는 걸 말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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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가 15%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길 수 없는 게임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기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 홍준표가 이기려면. 이기려면 1대1을 선택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1대1을 선택을 하면 이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기려면 가능성을 보려면 1대1을 선택했어야 된다. 1대1이 되는 건 이제 이재명 대 홍준표 이재명 대 윤석열 이재명 대 원희룡 이런 식으로 가상대결을. 그렇죠. 그렇게 되면 윤석열이 이를테면 이재명한테 한 5% 진다. 그런데 홍준표가 이재명한테 10% 이긴다. 그 15%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되는 거지만 여기에는 승부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욕선택을 아까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욕선택이 야 윤석열을 할 때는 이재명을 찍고 가상대결을 했어요. 홍준표 할 때는 홍준표 빼서 홍준표를 찍자. 그러면 윤석열 때는 마이너스가 되고 홍준표 때는 플러스가 돼가지고 이 격차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홍준표가 먹는 게임이 하나 생길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사자 대결만 하면 조용히 지는 그런 길을 선택했다. 그런데 그거를 선호한 거 아니에요. 저쪽에서. 선호했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선호하는 늪에 빠지는 거다 이런 얘기네요. 그게 이제 무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당원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당원 AR에서 15% 이상 차이가 난다고 그랬는데 윤석열이 압도적으로 위다 그랬는데 지금 최근에 위장 당원으로 추측하는 분들도 많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당비 한 달만 내면 이게 투표권이 행사돼요. 그러니까 그게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이준석, 교과 이준석이 당 대표되면서 이게 지금 어중이 또 어중이 막 말하자면 이렇게 콜을 했거든요.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이런. 그래서 위장 당원들이 많이 들어갔으면 이게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거 아닙니까? 막상. 그런 우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에, 관념의 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18만 명이 들어왔는데 이준석의 명령에 따라서 18만 명이 다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제 홍준표를 찍을 준비를 하고 있고 도장을 닦고 있다. 그런 상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지만 제가 국회의원 여러 번 했지만 내 말을 듣고 입당해달라고 했을 때 100명이나 다겠습니까? 사돈의 8천에 별, 지랄 발광을 해도 지금 수십 명 입당시키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게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사람들은 전부 정치만 생각하고 우리 선생님이나 우리 같이 맨날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먹고 살고 취지가 안 되고 지금 시험 봐야 되고 코로나 걸리고 난리, 참사하는 분들도 난리고요. 그런데 잠시 생각해서 이놈의 자식들 좀 홍준표 좀 찍어줘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홍준표 생각한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일부는 섞여 있으나 그렇게 전체적으로 그런 만 명, 2만 명이 몰고 다니면서 그렇게는 안 되지 않겠나 지금 이제 그 반증은 이렇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지금 전체 56만이 됐어요. 30몇 만에서 56만이 됐지 않습니까? 한 20만이 안 된 18만이 늘어났답니다. 지금 그런데 그중에 60,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까지가 35% 50대, 60대, 70대, 80대가 65%입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20, 30, 40대가 다 그쪽을 찍는다고 해도 세대적으로 볼 때는 우리 쪽이 많고 그다음에 여기도 굉장히 이번에 입당한 사람들은 작 지역구마다 지구단위원장들이, 현역위원들이 또 캠프가 이렇게 입력한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룹들이 넣은 입당원서가 최소한 10만 명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냐. 저희 지역구가 500명이었습니다. 책임당원이 500명. 제가 고향 병인데 거기에 500명이 있었는데 지금 ARS, 아니 저 안심번호로 우리가 받고 본 것이 1,400명입니다. 많이 늘었네요. 두 배 이상 늘었네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500명 정도는 우리가 거리에 가서 입당원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무슨 이준석이나 2, 30대 대캐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음 지자재 선거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시의원, 도의원 이런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 당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갖다 넣은 게 50장, 100장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들어온 게 조금 있고요. 이제 그거 성향이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 100명 정도 될든지 200명 될든지 그런 거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대세의 영향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명환 의원님께서 오늘 나온 여론조사로 분석해본 결과 윤석열 대세다. 어떻게든지 홍준표는 이길 수 없는 구도다.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정도이고 여론조사가 반등을 하면 그게 또 거꾸로 지기에는 또 쉽지가 않습니다. 반등하면 조금 올라가요 이게 또. 올라간다 올라가는 올라가고. 꺾이면 꺾인데. 추세는 반등 점 찍고 올라가는 중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지금 내가 설명 한 번 해보니까 다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럼 왜 반등하는가? 요 며칠 사이에. 그러게요. 이제 그거를 보면 더 반등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반등한 이유는 저체 뭡니까?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중요한 것은 손준성 검사의 영장 기각이에요. 아, 그걸. 송준성 검사가 만약에 영장을 받아서 구속됐다고 해봅시다. 아, 그럼 오히려 타격받았을 거예요. 윤석열이. 그럼 윤석열 고발 사주가 저거 사실인가 보다. 저 사람이 본선 가면 좀 문제에 있는가 보다. 그래서 저거 홍준표가 얘기하는 대로 저거 끝까지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기각이 됐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절차에 문제가 있고 그것이 윤석열 죽이기라는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체포영장이 기각됐는데 조사도 안 하고 그걸 또 영장을 쳤는데 영장을 치는 이유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금 경선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빨리 쳐라. 그런 압박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거를 국민들이 저놈들이 저 짓을 하고 있네. 이걸 보니까 윤석열이 저걸 죽이려고 하네. 우리 그 약자리에 대한 연민이 있잖아요. 딱 알죠. 그것이 손낮 돌아선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하태경이가 들어왔잖아요. 하태경이가. 그런데 하태경 전에 7명의 국회의원이 들어왔고 7명 국회의원 전에 박진 유정복 또 무슨 김태호 거물급들 많이 들어왔죠. 다 들어왔죠. 그 전에 또 주호영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저 집안이 안 되는 집안인데 왜 저렇게 들어가? 왜 이렇게 들어오지? 그 사람들이 다 빠꼬미들 아니겠습니까? 선거에서. 그러니까 쫙 들어오는 걸 보니까 이쪽이 대세가 저쪽인가 보다. 그런데 홍준표는 들어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내가 기억하는 건 이인재 정도가 옛날에 안상수 후보 안상수하고 또 이현주 의원 제일 컸던 분은 최재형 최재형은 제일 컸죠. 그건 제일 컸다는 거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럴 때는 대세가 그걸로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제가 볼 때 강아지 때문에 화를 내긴 냈는데 이게 진압을 하니까 강아지가 똥을 싼 것도 아니고 강아지가 어떻게 누구를 물은 것도 아니고 이게 좀 뭐 때문에 그렇게 화를 냈나 기분은 안 좋았는데 뻘쭘해진 거예요 사실 그것도 이제 좀 그런 데다가 노태우가 죽었단 말입니다. 노태우가 이제 사망을 했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사망을 하시니까 그런데 여론이 노태우에 대해서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왜 나쁘지가 않느냐 제가 볼 때 해석이 이렇게 됐는데 첫째 전두환 때문에 나쁘지가 않아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첫째는 용서를 빈다 깊은 용서를 빈다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쨌든 그것이 유서같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징금 다 냈잖아요 추징금을 알뜰하게 다 냈어 몇 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그 22만 원밖에 없다 지갑에 그런 전두환하고는 비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재헌이가 해마다 가서 광주 가서 그렇게 했구만요 또 사과를 하고 하니 또 이제 용서가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보니까 이분이 북방에게부터 의교를 잘했고 옷쪽이 지금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KTX 인천공항 야 이 사람이 이거 했나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만은 몰랐던 사람이 많이 알았어요 그리고 6.29를 했잖아 6.29는 어쨌든 직선제를 받아들인 거니까 그래서 이제 국장을 국가장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윤석열 총장의 말씀도 좀 한번 생각할 만한 구석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깔린 거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이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국정원은 박지원이냐 국정원 아닙니까 그분이 조선이하고 원하는 시간에 그걸 하자고 지금 짜다가 그러죠 그리고 그 여자애를 그냥 롯데호텔에서 만나가지고 그렇게 만나고 뭐 국정원 공관에 불러서 얘기하고 그런 사이가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아 그 국정원 그 다음에 이제 검경 그 다음에 공수처 그 다음에 민주당 180명의 의원인데 이게 말이 맞춘 것처럼 나와 송영길이가 말하는 대로 공수처가 움직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청와대도 이거 가만히 보니까 윤석열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종 공영방송 그 다음에 여론조사 이걸로 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윤석열 죽이기를 했는데 지금 노태우가 저렇게 되다 보니까 그거 할 겨를이 없어 관심이 사람들이 조금 단대로 갔어요 그래서 윤석열 죽이기가 약간 시들어진 상황이 있어요 지금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생각할 때 도이치모터스 같은 걸로 김건희 같은 사람을 막 부른다든지 왜냐하면 지금 경선에 영향을 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조금 주춤거린 거 그것도 선제적으로 계좌를 깠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는 이제 위기를 좀 벗어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아주 통계 분석가처럼 이렇게 치과의사 출신의 정치인이 통계를 아주 제대로 분석하시네요 제가 정세분석실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김대중 정부 하에 4년 동안 정세분석장을 하고 대선과 지방자치선과 총선을 다 기획했고 여론조사를 700회 정도를 옛날에는 당의 ARS가 있었어요 그 문화를 만들어서 막 짜고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그 관록을 제가 몰라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러시아 혁명기에 수술로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론가인가 봐요 나는 몰라요 그런데 옛날 좌파들이 나를 우리 민주당의 수술로프라고 불렀으니까 아 수술로프 저분이 하는 얘기를 들어야 된다 그런 정세분석을 그런데 우리 윤 총장님은 그런 걸 모르실 거예요 제가 그냥 글이나 잘 쓰고 자기를 지지하는 걸로 알겠지만 나는 이제 아주 정교한 분석을 그러네요 제가 지금 들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제 방송밥 먹은 지가 꽤 되는데 야 이건 완전히 그쪽 분야 전문가 이상 뺨쳐서 아니 저분이 저쪽 전공이신가 할 정도로 정세분석에 오랜 관록으로 오늘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고가 되셨을 로봇입니다